수지 수지 고수를 왜 못 잤니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제가 어디게요 런던입니다 뿅 허브 촬영 때문에 왔는데요 코스모 플리트 사워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지금 어디 가는거죠? 성냥들 성냥? 네? 노팅일이죠 매치스를 간답니다 매치 잘해야죠 원장님 런던을 보여드릴게요 하필 이럴 때 정말 안예쁜 길을 지나간다는 공사중이고요 고생하시고 계시네요 자 저희 앨범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이거 런던을 촬영하는거 같지?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큰 노래를 듣지?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저거 타고싶다 매일 작은 손을 내밀어 너를 부를 때 예 번째로도 같은 자리에 넌 기다렸지 예 내게 사싱이는 너만의 비밀의 약속 같은 시간 속에 잔퇴하길 원했던 거야 지금 가만히 귀를 비우려 기다려왔던 저 기억 중OC 저거 타고ण다 operations 주 babamic 사랑을 사장 SAT restore 나 아 safe 나 앞으로 돌아와 니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야 I'M PRETTY RAG thì다 Let me ask y'all the question 아 아파 아파 뿅 안녕하세요 여기는 론던입니다 론던 론던 아 춥다요 추웁니다 저는 지금 쇼핑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추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저를 생각내로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시지 샵에 왔습니다 귀여운 게 매우 많아요 고른 것들이 있는데 보실래요? 슉슉슉슉슉 워호 귀여운데? 헉 이거 어때? 쓸 일이 없겠고 귀엽다 가만 없을 것입니다 허벅 쌀폭 로봇 아 로봇